아 저기를 맨날 털려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3 그 277팬 영상에 오신 것을 혼녀입니다 빨리 가 렛츠고 36 35 34 33 32 31 30 자 실제 그 실사판 그 차량 패치했습니다 어쩌다 그래픽 내릴거면은 패치를 하면 날거같아가지고 알바 빨리 이상한 싸인소리 어 프레임 23 어휴 소리 이상하다 진짜 어휴 어휴 깜짝아 와우! 어딨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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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, 어딜 차롱쥐어? 일로와. 자식아! 어딜 도망가? 아아아아악 이거 도망가! 프리즈, 디싯스 플리즈. 내 프레임.. 아이고 이거.. 이거 시.. 이거 샤..감대, 이거. 됐습. 됐죠? 어? 어? 엎드래 빨리. 자, 됐죠? 오케이. 오예~~ 잡았습니다. 됐죠? 오케이. 자, 제프 하고요. 자 오는 동안 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아우 렉봐 여기보면 프레임 29 여기보면 프레임 44 아 또 약이 있네 다 약이 있어 이 도시는 약쟁이야 진짜 자 오는 동안 아 왔네 오케이 오 찾아 이 차량 담아 해볼게요 맞죠? 오케이 됐다 헤이 델 자 데려와 주시고 저는 다시 그 프레임 장면 가서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? 뭐야 문이 없어? 에잉? 반쪽 문 어디로 왔어? 아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왜 이렇게 다 털려 갑자기 뭐야 왜 두명이야 됐죠? 오케이 자 신분증 좀 갖겠습니다 아이디 핸드컷 아우 총을 갖추고 있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님 말고 저기 님 옆에 있는 사람 나와보시오 아니아니아니 당신 말고 이사람 어? 어? 워터? 뭐야 버그네? 뭐야 아 안되 진짜? 안되네? 아이 그러면은 여기는 처리가 됐다고 치고 예 저는 빠지고 됐죠? 오케이 자 다음부터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 주인장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두고 나오세요 어허? 그럴려고 총 가지고 있는거죠 그죠? 오케이 됐다 멈추고 야 그래픽 모드 보소 야 그래픽 지린다 오우씨 호호호호호 오우 역시 내추럴 비전 이볼브 오우 NVE 오우 이 영상을 5K로 보시면 아마 화질이 더 좀 더 좋을거에요 저 개인적으로 뭐야 어 잘해픈데? 어 나와 여긴데? 맑어 나오지마 왓더 왓더 아니 조그네 일로우딩 안맞자잉? 일로우딩 all units we are code4 됐다 어? 어? 뭐야? 아이고 얘들 왜 이렇게 안죽어? 자 빨리빨리 엠블렛스 알스노텍? 스타베리? 아 너 뭔데? 괜찮으세요? 아이디 나이스 슬로우 됐죠? 오케이 됐고 자 빨리빨리 아주머니 빨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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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 아니 그 이 키가 말고 아니 아씨 뭐하는거야 지금 아 아 그래요 아니 자원으로써 아 이게 아닌데? 자원형 캐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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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살아났어 잠시 흠 이거 살아난다 함표 에헴헴헴헴 이분이 살아나면은 저는 여기서 돈 훔친거를 목격을 했기때문에 저를 신고를 할것이고 돌아가시면은 뭐 어? 사고 에헴헴 그래요 잠시만 못살려? 이웃 유캐슬 캐슬 캐슬 앰? 아닌데? 잠시만요 제이가 살려보도록 했습니다 뭐야..아 저기 mechan자가 살아..나나? 작은 고양이 빨리하시오 아 왜슬 Sig 뭐 그래요? 근데 원래 그 정도 총 쏘면 다들 돌아가시는데 왜 안죽지? 이상하네 자 이거는 실제로 경찰 총회전 할 때 그 범인의 그... 급소를 쏘지 않습니다 팔, 다리, 뭐 배 이런데만 쏘지 머리는 잘 안쏘요 머리는 이제 정말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인질 상황인데 이 사람이 더 있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할 것 같을 때 그때 머리 쫍니다 이건 좀 다르죠 머리 살았어? 뭐야 누웠어? 깜짝 놀래라 오오 어? 뭐 떠? 에어크래프트 크래쉬 어딨어? 이미 추락했나요? 움직이나? 가만히 있죠 지금? 올라가야 돼? 아우 레그 오진다 진짜 아우 레그 오진다 진짜 아잇 어잉? 왓더! 아우씨 뭐야 야 야 저 트럭 어떻게 해? 트럭 뭐야 살았어? 어.. 저도 잠시만 이거 있나 이거? 어 없네 잠깐만요 아 근데 왜 줘요? 어.. 아닌데? 여기 소화기만 있.. 아 있다 더 들껴 다 댕겨? 사람 없나? 사람이 있지 않나 안해? 없네? 어디로 왔어? 아 여깄다 아 저 그리고 구호차 부르고 어우씨 깜짝아 와 깜짝아 살아나시오 아이고 돌아가셨어? 아이고 알 수 없네요 어! 가려져있었네 뭐 이상 죽은가? 일단 이 신고는 끝내고 왓더 그래요 일단은 예 전원사망 네 이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야 놀래라 갑자기 폭발한거 처음보네 와 와 이 땅봐 와 봐봐 아 아 됐다 됐다 아니 그건 그렇고 이거 어떻게 돼? 이 사람 어디로 갔어 아까 도망갔죠? 야 운이 좋으시네 자 어 이거 안 돼 이거? 루켓스 비히클 체크 어 뭐야 여기 왜 걔가 있어? 헐 너 뭐하니 여기서 뭐하십니까 주인 기다리고 있어? 주인 기다리고 있어요? 어디가 헐 어디가 뭐야 이 사람 어디서 나왔지? 갑자기 위에서 떨어졌어요 뭐야 아 오늘 갓버그 쳐네 잠시만 일단 차를 좀 움직이자 자 이렇게 큰 차를 어떻게 옮기느냐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로 밀어 예스 예스 야 호호 어 사라갔어 뭐야 이 게임 이상 게임인데? 뭐야? 어? 야! 구호차! 저기요! 저 구호차... 진짜 쳤어! 이 이상게임이... 왜 이거? 이상한데? 어허! 구호차를 쳐버렸어! 와... 에헴... 더 밀어! 저리가! 자! 자, 안밀어지네? 에헴... 흐압! 흐압! 자, 밀어드릴게요! 이 차 안밀리네? 귀찮아? 안오죠? 오케이, 알았으... 자, 다음신고! 아, 이 트랭 뭐야... 아... 위에 있다고? 이거? 일로와! 어디를 가느냐! 너희녀서... 남의 자살을 훔쳐? 일로와! 오우! 어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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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? 어어, 그렇지! 아, 그라빛토리아! 아, 그라빛토리아! 어디가? 나이스! 이리 오너라! 어이... 어? 어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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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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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어딜 왔어! 아! 어, 어디 아시가! 겟 아래 요 카! 안내려? 일로와! 앗쭈? 배야가 더와! 이거 약간 시카고가 쌓이는 것 같은데? 오따! 저, 어디 가! 다들 왜 이래? 운전이 이상케 하는데? 안 멈춰? 안 멈춰? 돌쌍! 음, 어딜 안 돼? 야, 아무도 안 와! 빨리 와! 어딜? 일로와! 일로와! 일로와 시카! 헤드샷! 아, 어깨구나! 남의 차를 흡증을 모자라서, 어? 도주를 해? 차 버리고? 어? 됐죠? 잡았다! 나이스! 자, 연행해 주시고 됐죠? 됐고? 옮겨주고 됐다! 됐죠? 됐죠? 된가냐? 아, 오! 끄라! 자, 오는 동안 제가 빨리 몸 수색을 하겠습니다! 세이린 꼬오! 뭐라 합니까? 뭐, 딱히 뭐 없네? 됐죠? 오케이! 천구백... 구십삼현생? 오우! 여기가 그, GT5 그, 투너... DSC가 있는 곳이죠? 오케이! 이지역을, 예. 한번 수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간불! 트럭은 갈아도 되요? 오! 예, 빨간불일 때는 왼쪽에 차가 안오면, 오오오오오여여여여여여! 뭐야 이 트럭 왜이래 뭐야 어 인손봐라 아니 후진을 사책하면 되지 뭐야 오 예스 깜짝아 뭐야 지방 쏘는가? 뭐야 뭔데 좀 버려 이게 뭐야 아니죠 오케이 펄슛 뭔데 자 일단 여기를 처리해야겠죠 왔다 우와 자 일단 요청해놓고 이 차는 결인시키고 받지마 잠시만 낚임 낚였어 너 빨리 빼줘 써 해 써 됐다 레츠고 흫 자 렛츠고 이상신고네 이리온다 아 망했다 총없다 빠바바블리 다다다다다다다다 빠바블리 자 빨리 오시고 에어 유닛 백업 더 오시고 일로 오는데 에어 유닛 백업 더 오시고 일로 오는데 렛츠고 렛츠고 역시 토러스 확실히 빠르네 아 좋아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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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이스 나이스 방탈이야? 아 카야 맞은거 아냐? 엇쭈? 집이다 으악 아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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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? 으악 어쭈? 오우 나와 내 수어터 어딨어 왜 안와 며 어 쟤 뭐야 출발 운무 ateur 운무수 함 아따 알 우린 주무관 뮤직비디오 Silver 오프라 그리 그리 Ther 스트레스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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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미어 나이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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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했어? 내려 지금 에? 죽었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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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다 죽었네 자 여기서 이제 빨리 코로나 부르고 아 2키인가? 2키? 왜 안뜨지? 안되네? 안되네 어 왔네 왔네네 자 그럼 해가 됐다고 치고 예 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주에도 이 경찰차 컨셉으로 하고 예 그 제가 한국경찰특집을 준비중인데 예 조금 딜레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만 더 늦추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부터 한 3주 뒤 뭐 2주에서 3주뒤 예 그때 한번 한국경찰특집을 예 다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구요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어? 야 마지막거 욕하네 널 널로와 저저저저거 잡아라 자 땡기지요 빨리 어? 어우 어우 대박왔네 이제 뭐야 아니 debate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